혼자 호랑이 굴러 들어가는 바보 시설을 하겠단 말이냐? 이선이가 대목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선이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권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엿드는 귀가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보부상도령으로 행동하거라. 대비마마께서 너의 결심을 가르치어 기시어 특별히 가마를 보내주셨다. 어서 입궁할 준비를 하여라. 국녀는 영원히 왕의 여자다. 명심하거라. 예, 마맛님. 아씨.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천수 도련님! 도련님! 천수 도련님! 도련님, 제발 우리 강아나 씨 좀 알려주세요. 예? 무슨 일입니까? 아씨가 글쎄 골에 들어가서 국녀가 되신답니다. 뭐라고요? 조사는 어떤 일입니까? 한참으로...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따라오너라. 가은아! 가슴끝이 시려온다. 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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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아!